통통 치네요 장민수 형들과 확실히 통통 치네요 제일 좋은 팀 너무 좋았어요 아! 정신없는다 아! 포스와 너무 좋았네 시스템 하자 어떤 팀이 좀 열고 풀고 들어왔는지 그런게 좀 중요하겠죠 권재용 선수 이때 에이드로 시행되는 모습 이때 에이드로 시행되는 모습 양쪽 벌려서 하기 때문에 고급적인 게임 수준인 게임이 예상이 되죠 아나두로 직접 갑니다 아나두로 허리 꺾입니다 다음 내년이면 서류 중간에 들어가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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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뚫렸죠 머리를 갖고 왔네요 머리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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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벌 고맙습니다 70분 넘게 보고 계시니까 중3 179 박빙기 승부 박빙기 승부죠 고맙습니다 여기서 할까 어디에 앉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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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수 다릅니다 피지컬 괴물들망간다는 중학대학교 체육과 김둑수 라인 김둑수 정민수 이 라인 네 장난아니죠 김진수 김준수 한입도에 김준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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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아아 고맙습니다 아아 뭐야 표준적인 실수여서 아아 패지 아아 지금 역툴차 경기 아아 아아 역시 대각스매시로 아아 종아리가 딱 올라오네 아아 잘 봤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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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아 아아 지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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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커팅 후 대시 아아 정민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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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치네요 정민수 선수가 정민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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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가 너무 좋았네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오 잘 잘랐죠?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정확하게 동기 말고 이제 현장에서 정버스 보면 되니까 정버스 보일 수 있는 밥먹어 다시 동점 동점 여자 선수의 네트 싸움이 볼만하네요 자 지금 잘 누렸어요 흔들어오게 주고 있습니다 서거 줬구요 뛰어 줬구요 와 김민수 권재형이 똑똑하게 합니다 얕섭하게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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